말랭카 케이크 말랭카 케이크는 공차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저희 집에선 멀어서 저는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. 종류가 많은데 호두맛이 맛있다고 해서 호두맛이랑 초코맛을 구입했습니다. 첫 비주얼은 약간 시루떡 같아요. 이번에는 코코아 맛을 뜯어보겠습니다. 뚜껑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루들이 떨어지더라구요.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첫 맛은 했는데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더라구요. 정말 식감이 빵과 떡 그 중간의 식감이에요. 완전 쫀득도 꾸덕도 아닌데 먹으면 쫀득한 느낌이 나는 식감이라 좀 신기하고 호두가루가 데코되어 있지만 식감으로는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. 먹고 나면 호두맛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구요. 그래서 재주문한다면 호두맛을 주문할 것 같아요. 알랭카 케이크 맛있게 먹어보았습니다. 우리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. 안녕하실까요?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